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상당히 지금 코로나에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날 여러분 이렇게 출세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세상을 우습게 알게 되죠. 그 세상을 참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세월의 연수가 좀 길고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쌓아온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젊은 날 출세 특히 이제 배락 출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건방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김남국 씨는 그야말로 배락 출세란 거 아닙니까. 뭐 서울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가지고 졸재 이제 출세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코인 거래를 해 가지고 자기 이렇게 평가 자산이 60억 80억 이렇게 넘게 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가 힘들죠. 이번 사건의 아주 핵심은 처음에 이제 60여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설렁설렁 했지만 저는 착하게 문제의 핵심을 이 코인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공병호 tv는 집중적으로 코인을 어디서 얻었냐 이 문제를 그동안 거론해 봤습니다마는 대대 이제 민주당에서 완전 확인된 것은 아닌데 아마 비공개로 자체 진상조사단이 코인을 공짜로 받은 것 같다 이런 가설을 확인하기 시작했네요. 물론 당사자나 민주당 측의 그런 공식적인 확인 작업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전하는 그런 기자들이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그때로 코인을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유력한 가설로 지금 떠오르는 것이죠. 국회의원 사태도 거론한 민주당 당 지도부는 같은 날 자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아마도 김남국이 업체로부터 공짜로 코인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가 아니고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부터 가동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지도부에 조사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중간 보고를 했는데 금요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는 데 익숙지 않은 분들이지만 애플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에어드롭 기능이 아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파일을 전송할 때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주는 것이다. 입법 로비의 구체적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시가, 가치평가가 100억 원이 넘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그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명계인 검살 출신의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원회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 코인 투자를 했다면 국가의익을 우선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본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거치 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자체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무료 코인을 나눠주는 그런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참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김남국 씨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코인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에어드롭 방식으로 본인 계좌에 코인을 132만 개나 그렇게 이체하더라도 누가 알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방이 하늘을 찔렸지 않습니까? 아까 김남국 씨 같은 경우는 철음에 여러분들 가입해 가지고 황운하 김용민 박주민 이렇게 울러다니면서 검수완박북도 강의하는데 혁혁한 공언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매번 시문에 나와 가지고 방송에 나와 떠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간이 얼마나 부었겠습니까? 저는 그를 오랫동안 쏘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이 비교적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 서가게 돼 보면 그야말로 인생이 세상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우쭐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당내 분위기도 참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민주당 조사단은 김남국 코인 무상으로 받은 의혹을 최고위원회 보고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코인 발행 회사가 김남국 의원에게 로비 맹목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하기 위해 에어드롭 방식을 이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공짜 코인을 받았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방법이 유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권칠성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선일보에 통화해서 진상조사단이 이런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보고한 것은 맞다. 확인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김남국은 88억 원에 달했던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코인을 김남국이 무슨 뭐 금수저 출신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132만 개의 코인을 갖게 됐느냐 처음에. 이게 핵심인 거죠. 지난 대선 처음에 벌어진 게임업체의 코비로인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혹을 갖고 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조기에 아마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영장전담 판사가 아마 두 차례의 검찰의 계좌추적에 대한 그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덮혔습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은 딴 게 아니고 이겁니다. 누가 132만 개의 위맥스 코인을 김남국에게 주었는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남국이 공짜 이름 코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가상화폐의 전문 매체인 디지털 에셋이 처음으로 이뤄될 독점 보도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의 지갑을 김남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 이게 김남국이 입장문에서 해명했듯이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우맥스 80만 개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 이걸 밝혀낸 거죠. 김남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숨겨야 될 것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요. 김남국은 이 수렁에서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도 바로 숫자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김남국은 숫자를 조작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이번에 이런 코인도 숫자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숫자는 무슨 이렇게 말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숫자가 그냥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이게 걸려든 겁니다. 2021-22년 1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서 42만 위맥스가 김남국의 지갑으로 입금됐다. 이체됐다. 누가 줬느냐 이 문제가 거론하는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가 언제입니까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김남국의 여러분들 지갑에 당시 기준으로 59억 4천만 원 상당의 90만 위맥스가 입금, 이체되었다. 이 두 가지인 거죠. 한 번은 위맥스 여러분들 27억 6천만 원치, 다른 한 번은 59억 4천만 원치, 총합 132만 개의 위맥스 코인을 누가 줬느냐야. 업자가 줬느냐, 업자가 왜 줬느냐, 김남국이 잘생겨서 줬느냐, 김남국이 여러분들 뭐죠? 유명해서 줬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누가 132만 개의 코인을 김남국에게 안기다 줬는가. 이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가지고 항상 두리뭉실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항상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면 본질과 핵심을 분명히 뭡니까? 밝혀가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무슨 김남국이 코인을 뭐죠? 팔고 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코인 누가 줬습니까? 132만 개. 김남국에게 누가 줬습니까?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갑이 이게 내 지갑이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김남국의 가상화폐 지갑 여러 개 가운데 한 개가 지금 특정화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별별 것을 다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우섭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섭게 보고 재주 뿌리다가 그냥 떨어진 거죠. 공병호 tv는 사명을 걸고 김남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주 쿨하게 냉철하게 그렇게 보도에 임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김남국에게 132만 개의 코인이 공짜로 제공된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의원은 사전투표 득표 수를 사바사바해 가지고 남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수를 적당히 가져다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원에서 국회의원 뺏지 달고 업자한테 여러분들 가상 여러분들 위맥스 화폐의 132만 개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세상을 우섭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거죠. 나는 이런 위선과 거짓과 조작을 정말 싫어합니다. 공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예부로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다 뭡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구입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바닥까지 파헤친 이 도독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를 여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 이력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도독놈들 5건 지방선거 도독놈들 6건 교육감선거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자신과 자식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독놈들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